안녕하세요. 심부틈입니다. 오늘은 매일 10분씩 할 수 있는 주제로 스쿼트를 잡았는데요. 스쿼트를 저랑 같은 속도로 한다든지 매번 깊숙이 앉아서 속도나 그런 횟수를 따라오기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스쿼트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10분 동안 횟수를 측정하지 않고 저랑 같이 스쿼트를 한다는 느낌으로 스쿼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기초 영상은 어느 정도 숙지가 되신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쿼트가 아직 너무 어렵거나 골반이나 무릎이나 발목, 다른 부분들이 아픈 분들은 스쿼트의 정석 영상을 참고하셔서 스쿼트를 완벽하게 90% 이상 이해를 한 다음에 영상을 따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매일매일 10분 스쿼트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스쿼트 열풍을 더 불어 일으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시작할게요. 시작! 저는 지금 딥하게 앉았지만 깊숙이 앉지 않고 골반이 말리기 직전 범위 이만큼까지만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랑 마주 보고 계속해서 스쿼트를 한다. 그리고 나는 10분 동안 몸을 쉬지 않고 움직인다. 엉덩이를 계속 앉게 했다가 엉덩이를 일어나서 엉덩이 근육을 쓴다. 이렇게 포커스를 두시면 제가 중간에 빨라질 수도 있고 이 속도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몸이 움직이는 대로 천천히 한번 내 몸에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0일 동안 스쿼트를 매일 10분씩 한다면 조금씩 속도도 빨라지실 거고요. 스쿼트 자세 자체가 더 정확하고 예뻐질 수 있다에 저는 많은 장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갯수를 세는 것보다는 저는 호흡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나는 스쿼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0분 카운트를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마시고 내쉬고 마시면서 앉았을 때 버티고 올라오고 계속 이 부분에 반복해서 집중을 해주세요. 저는 스탠스를 하나로 갈 거지만 스탠스에 변화를 주고 싶은 분들은 조금씩 발을 11자로 하셔도 되고 발을 오픈하셔도 되고 조금 더 다리 자체를 넓게 벌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스쿼트가 근데 고관절에서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함이 생길 때까지는 천천히 해주는 게 좋아요. 하지만 천천히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 저도 스쿼트를 천천히 하면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10분 동안 책정을 하면서 스쿼트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100개 단위로 하고 200개 단위로 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분이라고 하면 한 한 2, 300개 하네?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저랑 이 속도로 한다면 최소 150개에서 250개 사이에 스쿼트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허리 꺾는 거 조심하시고 배에 힘 푸는 거 조심하시고 상체가 너무 숙여지거나 무릎이 너무 앞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체크하면서 정확한 자세로 앉고 일어나고를 반복해주세요. 3, 400개의 스쿼트를 3, 400개의 스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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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중간에 10분을 채우기 힘든 분들은 5분씩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30일 정도가 됐을 때는 충분히 10분을 채울 수 있는 스쿼트 체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10분이 생각보다 안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10분이 생각보다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마주 보면서 계속 해주고 있으니까 저랑 논다는 느낌으로 머릿속에 시간에 대한 강박 펜트에 대한 강박을 풀어놓고 내 체력을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스쿼트 습관을 기르는 데에 집중해주세요. 1, 2, 3, 4 근데 몇 분이요? 4분? 조금 있으면 절반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소리를 잠시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5분이 지나가면 제가 중간중간에 주의사항만 좀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5분만 더 해볼게요. 5분됐어요. 5분만 더 해볼게요. 무릎에 과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게끔 엉덩이를 먼저 앉게 해주시고 일어날 때도 엉덩이가 먼저 일어나는 데에 집중해주세요. 키가 줄어들면 안 되고 계속해서 키가 커지는 느낌도 사용해주시면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동작을 진행할 때는 호흡을 빼먹지 마시고 한 번에 스쿼트마다 코 한 번에 내쉬는 호흡을 포함해서 진행을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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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 전체가 뜨지 않도록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지지해주시고 엉덩이가 뒤로 앉았을 때도 일어나는 순간에만 약간의 체중을 뒤쪽으로 뒤꿈치 위주로 약간만 더 주셔도 엉덩이에 대한 느낌을 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3분 남았어요. 하트 스커트로만 10분씩 해주셔도 호흡이나 코어나 체력을 기르는 데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10분 동안 무언가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지구력을 유하거든요. 지금까지 엄청난 지구력을 시험하고 있어요. 지금 옆에서 편집팀도 같이 스커트하고 있어요. 이렇게 스커트 바람이 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빠르지 않게. 호흡을 계속 멈추지 않고 뱉어내주세요. 이미 땀이 많이 나고 있을 거예요. 아침 일찍 운동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저녁 시간 때 가끔씩 스커트 이렇게 10분씩 하는 거를 워밍업으로 사용하셔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제가 가끔 하는 방법이거든요. 마지막 1분. 2분. 2분. 계란. 3분. 3분. 3 Fire. 5분. 5분. 4분. 5분. 5분. 다 왔어요. 잘하고 있어요. 끝! 얼른 댓글 날라 가세요. 내일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